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여러분 이거 주작 아니에요. 일단 마이너스 1억 2천은 온전히 새언니가 아기 낳고 반년만에 쓴 돈인데 새언니 주장은 이래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비용이랑 출산용품 준비랑 거기에 생활비까지 하면 저정도 돈이 든답니다. 아 물론 아직도 우린 그 정확한 자금 사용체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냥 새언니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뭐 신생아 용품을 최고급으로만 준비를 하면 진짜로 반년만에 1억 2천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든. 여하튼 오빠는 그 마이너스 통장 이거요. 새언니가 일 안하고 있어도 자기 전공이 4년을 버텨줄거라 믿고 해준건데 이게 반년만에 꽉 차버리니까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는거고 또 당연히 새언니한테 복직해라 이런 말도 나온겁니다. 왜? 감당이 안되니까요. 이걸 누가 감당해요 이걸? 재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되는거. 새언니 집도 재벌까진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부자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집에 손벌리는걸 엄청 싫어하더라구요. 그리고 집은 사돈어른 오빠 장모님이 저희 오빠를 처음에 되게 좋게 봐가지고 굳이 본인이 먼저 해주겠다 난리쳐서 그렇게 된거구요. 그래서 그게 고마우니까 그 마음에 저희 엄마 아빠가 오빠랑 새언니한테 외제차 한대씩 사준거에요. 억소리나는걸로. 뭐 새언니도 나름 전문직이라 수입도 꽤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고 개빡치는건 자기도 그렇게 잘 벌면서 도대체 그 많은 돈들을 어디다 어떻게 쓰길래 빚을 그렇게 계속 내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독박료가 힘들다 해서 도우미 아줌마 붙여줬구요. 또 평소 저희 엄마도 그렇고 오빠 장모님도 많이 봐줬어요. 애를. 지금 현재 저희 조카 사립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이것도 새언니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그렇게 된거죠. 그 비용만 해도 달에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카 유치원 하원하고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대신 봐주는 돌보미 아주머니도 쓰고 있구요. 그러다보니 아이랑 새언니 두사람이 한달 생활비가 500을 훌쩍 넘어간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것도 의문이에요. 꼴랑 두명 사는데 생활비가 저렇게 많이 들일이 있냐고. 오빠는 과거 300을 벌 때 그중에 250을 집에 보냈고 나머지 50으로는 개인 용돈은 커녕 월세 내기도 빠듯하니까 룸메이트 구해가지고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새언니가 돈 얘기를 하도 하도 하니까 4년차 때부터는 몰래 다른 병원에서 알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계속 참고 살았던 건 그래도 새언니가 혼자 외롭게 멀리 자기 혼자 애 키우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에 그래왔던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빠한테 새언니는 맨날 너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 인생 개같이 망했어. 이런 미친 폭언으로 오빠 가슴에 계속 상처를 주었던 거구요. 특히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싸울 때마다 오빠한테 오만 물건을 다 집어던졌대요. 오빠가 병원에서 회식하는 중이면 전화로 랄지를 해대고 아니 수술이 많은 과라서 당연히 회식도 많은 건데 지가 이래버리면 우리 오빠 왕따라도 되라 이거야 뭐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그리고 유전자 검사 해봐라 이런 이야기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 조카가 오빠랑 그냥 붕어빵이에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은 전혀 안 해요. 아니 아예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똑같다고. 여하튼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곤 있는데 이 똥 멍청이 바보 같은 오빠가 슬슬 명절도 다가오고 특히 장모가 계속 날뛰며 미친 협박을 해서 그런지 이혼을 계속 망설이더라구. 그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들어온 거구요. 여기 댓글들 달리면 오빠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 지금 돈 많이 버는데도 돈이 없어요. 이제야 겨우 그 2억 빚을 갚고 있으니까 말 다 했죠 뭐. 추가 이. 이거는 좀 뒤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 오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구요. 오빠가 부모님한테는 그냥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내부사항 즉 그지같은 상황들은 말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저 친동생인 저랑만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요. 오빠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오빠가 알아봤다고 해요. 근데 뭐라더라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여기저기 소문내지 말고 그냥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다는데 그냥 좀 찝찝하더라구. 왜냐면 이 오빠 친구라는 사람이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또 오빠의 찐친도 아니야. 그냥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친구에요. 거기다 새언니가 이제 죽어버리겠다고 하도 협박을 해대서 아직 제대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어제가 아니죠. 저번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새언니는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 그러고 만약 소송을 걸면 오빠랑 애의 본원 앞에서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대는데 또 이런 와중에 회사에서도 잘렸대요. 사실 이건 몇 달 전부터 말이 조금씩 나오던 상황인데 이번에 명절 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오빠는 새언니에 이런 협박이 더 무섭게 다가오는가봐요. 그렇죠. 이럴 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 지금 당장 소송을 걸면 진짜 큰일이 터질 것 같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그냥 이렇게 버텨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치겠어. 그러긴 그래요. 회사도 잘렸는데 여기서 이혼소장까지 날아가면 오빠 병원에 새언니랑 자기 엄마 등 다 쳐들어와가지고 난리 부를 게 뻔하고 걔 진상 부리겠죠. 이거 너무 뻔하다고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특히 장모. 이 아줌마 자기 목숨을 걸고 오빠를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협박했어요. 같이 죽자고. 혼자는 안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또 수술 환자도 말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무섭겠죠. 왜 안 무섭겠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저희 새언니 추석이나 설이나 저희 엄마 아빠 생신 등등 그 어떤 날에도 저희 집을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 생신 챙긴 거 단 한 번도 없었죠.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씹고 부재중을 봐도 그냥 무소식이고 또 자기 씹으면 우리 부모님이죠. 칠순도 씹어버리고 패스했던 그런 여자예요. 1억 2천 따지려고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오빠만 아이랑 왔다가 명절 새로 처가해 가는 게 전부였죠. 솔직히 엄마랑 아빠는 아들을 뺏긴 기분이 들었을 텐데 뭐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당시에 사돈들이 오빠한테 잘해줬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번 이혼 사태 때문에 모두가 돌아서게 됐고 장모라는 사람은 자기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오빠를 반드시 망하게 만들 거라며 지 딸보다 더 난리를 쳐서 오빠도 지금 학을 뗀 상태예요. 물론 저희 부모님 이걸 알면 가만 안 있죠. 더 뒤집어지겠지만 문제는 요즘 저희 엄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걸 감히 알릴 수도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오빠도 처가를 안 갔다 왔고요. 그냥 조카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명절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웃기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하고 저렇게 죽어라 버티는 걸까요? 새언니는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래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인간이라며 억울해 미쳐버리겠답니다. 아니 누가 할 소리야? 아니 설령 그렇다 쳐요. 진짜 우리 오빠가 나쁜 놈이라 칩시다. 그런 거면 지도 빨리 이혼해가지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 새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이렇게 모순된 소리만 해대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다 그지 같은 핑계예요. 먼저 자기 임신했을 때 오빠가 옆에서 안 챙겨줬다. 이딴 소리하는데 아까도 저번에도 말을 했죠. 저희 오빠는 전공이고 장거리에서 수련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뭔 소리야? 자기 잠잘 시간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 새언니 역시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사 마누라 이 정도 가거도 없이 의사랑 결혼했냐 이거죠. 자기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가장 노릇을 해왔으면 혼자 애를 키우고 독박 육아했다 이딴 소리도 하는데 마치 오빠가 아예 생활비도 한 푼 안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미친 거죠. 하도 독박 육아라고 징징거리는 거 집안일 하는 도우미에다 아기 봐주는 부모까지 다 붙여줬어요. 거기다 지가 쓴 그 마이너스 1억 2천 마통 이거 이거 6개월 만에 다 채운 거 이건 생각 안 할까요? 그냥 새언니는요 오빠가 뭐든지 자기 비위를 다 맞춰주고 빌빌끼면서 발 아래 엎드려 살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사 남편 덕에 떵떵거리면서 오빠가 벌어주는 그 돈 펑펑 쓰고 지 혼자만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한마디로 뭐다? 평생 공주와 노예처럼 살고 싶다는 거 딱 그렇잖아 사이즈가 예전에 처음으로 혐의 이혼 이야기 했을 때 당장 이혼하자면 지가 더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갈 길이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놓고 도장 찍기로 한 날 전화 까버리고 그대로 잠수 아이 데리고 잠수 타면 오빠가 왜 그래? 알았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먼저 낮게 쑤그리고 대화를 요청할 거라 착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조카를 볼모로 무려 3번 연장 엿을 먹이더니 3번이나 그랬나 봅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이혼 못하겠다고 이혼은 무섭다. 나는 이대로 하긴 억울하다. 아니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자꾸 아이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것도 웃겨요. 저는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꼭 이혼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몇 달에 한 번 보는 아빠 또 부부가 같이 있어도 대화 자체가 없는데 이게 과연 정서에 좋겠냐고요. 여하튼 오빠는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중이고 몇 달 전부터는 사실 생활비도 이미 끊었어요. 근데 뭐 새언니 이번에 회사도 잘렸다니까 아무래도 생활비는 다시 죽인줘야겠죠? 애는 키워야 되니까. 또 애 유치원도 그렇고 돈 들어가는 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꾸 죽을 거다라는 협박 이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여자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빠가 이혼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열받아서 홧김에 먼 일이 터져도 터질 것 같긴 해요. 최소한 거짓불헝 살자 쇼 정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죽진 못해도요. 근데 그래되면 애한테 충격이 가잖아요. 충격이. 여하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오빠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저 가정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답니다. 절대로.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이혼이 안되면 그냥 이렇게 남처럼 살거래요. 그리고 새언니는 월 생활비로 1400만원을 요구하는 중이고 오빠는 300 이상 절대 안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300도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 여자는 콧방귀도 안 껴요. 1400을 달랍니다. 우리 오빠는 아무 피해 없이 최대한 좋게 이혼하길 원하는데 정말 뭔가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살면 저 여자가 먼저 지쳐나가 떨어질지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나 너무 무서워요. 댓글 1번 이봐요 아가씨. 이혼할 때 피해 없이 하긴 어려워요. 바랄 걸 바라야지. 내가 옛날에 쓴 글도 봤지만 그 여자 참 대책이 없네요. 차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소문내기 싫다고 쉬쉬해버리면 이거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우선 가까운 주변들부터 특히 입이 가벼운 사람 하나 둘 술 마시면서 하소연 좀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 절대 쉽게 안 죽어요. 자기 죽는다는 사람들 막상 병원에 데려가면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아니 그리고 처가가 그리 나오는데 보살이에요? 보살이에요? 아니 전생에 뭐 또 닦을 때? 그냥 마주하기 싫으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병원 와서 난동 부리면 업무방해로 경찰 신고하고 쳐 보내버려. 강하게 나가면 된다고 강하게.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마통 1억 2천이라니. 쓰니 오빠 이대로 처가에 빨대 꽂혀 죽길 바라는 건 아니죠. 얼른 새언니 통장 거래 내역부터 살펴봐요. 솔직히 니네 오빠 그래 내가 니 새언니라도 안 놔주겠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까지 다 먹고 살게 생겼는데 왜 이혼하겠어? 절대 안 하지. 니네 오빠 지금 등골에 빨대 꽂힌 거예요. 정신 차려. 2번 죽는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간혹 죽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쇼를 하다가 당시 집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시간이 경과가 돼서 실수로 죽는 거고요. 이혼은 오직 하나 증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쇼 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마지막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이걸 증명하면 됩니다. 일말에 동정할 가치도 없다 이거예요. 3번 돈 보내지 마요. 왜 보내요? 합의 이혼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서류상 부부로만 놔두고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뱉자라. 이렇게 나가고 경제적인 지원 절대 안 해주면 됩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들먹이면 애 못 키우겠냐? 그럼 나한테 줘. 내가 키울게. 이렇게 데려온다 하면 되고 아이 유치원이랑 학원도 직접 결제해 줄 테니까 먹이는 것만 네가 버려서 먹여라.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아이 핑계로 돈 달라는 거. 이거부터 끊어야 됩니다. 일단 돈을 끊어야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쪽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먼저 연락하고 수굴입니다. 아이 있다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좀 냉정해지라고 해요. 잠깐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데려와야죠. 저런 엄마 밑에서 애가 정상적으로 크겠습니까? 이야 이 사연이 진짜라면 이거는 참 머리 아프네요. 사랑과 전쟁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픈 사람한테 이런말 하긴 그런데 일단 오바부타가 좀 강해져야 됩니다. 물론 자식이 마음이 걸리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 오히려 애가 더 고통받아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 모든 게 다 증거잖아. 얼마나 유리하겠어. 그죠? 스니가 잘 설득해봐요. 감사합니다.